고급 오디오에 리모컨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기종마다 중고 구입할 때 리모컨이 없기도 하고 사시던 게 고향 나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로지텍 하모니 같은 기종을 쓰게 되면 PC와 연결해서 관련한 제품명만 치게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머리를 맞대서 학습시키는 방법이 아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습 리모컨이 되겠고요. 이런 우측에 있는 리모컨들의 정보를 없다고 하더라도 이 로지텍 하모니에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컴퓨터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학습 리모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에 마이하모니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계정에 가입하셔도 되고 리모컨으로 로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컨과 USB로 컴퓨터랑 연결을 하시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마이하모니 700이라는 모델명이 뜨게 되고요. 리모컨으로 들어갑니다. 리모컨 복수의 여러가지 리모컨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몇 가지 기능 매크로와 같은 한 번 누르면 여러가지 기능을 동작한다든가 버튼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든가 그러나 몇 가지 기능들이 주어집니다. 복잡하게 갈 것 없이 지금 여기에는 총 예를 들어서 7개의 기능이 주어졌는데 기존에 있었던 게 최대한 8개까지 제외의 리모컨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에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거나 이름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에드 디바이스를 누르게 되면 브랜드를 먼저 쳐주세요. 저는 티약에 CD5라는 모델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CD-5라고 자동으로 바꿔서 여기다 바로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CD5를 자신은 굳이 티약 CD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는 티약 CDP라고만 그냥 적어놓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울 수도 있고요. 동작을 수정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로 VAT 제가 쓰고 있는 VK50라는 모델을 한번 찾아볼게요. VK50라는 모델도 들어갔네요. 상당히 좀 긴 이름으로 적어졌으니까 이것도 이름을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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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어주고 추가로 다른 TV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렇게 글로벌로 유명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정말 몇만 가지 제품들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안함이라든가 태광이라든가 이렇게 좀 국내 제조사 또는 중국제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노가다로 좀 찾아야 된다든가 같은 제품을 원래 리모컨을 구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쓰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서 이제 추가로 더 많은 제품을 못 넣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제품을 지워주는 방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다 설정한 다음에 싱크를 한번 해주셔야 이제 실제로 쓰는 하모니에 이 관련한 새로 추가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새로운 제품만 좀 넣어서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구형이 뭐 한 7만원 8만원 이렇게 되고 신형 같은 경우는 뭐 십몇만원 이십몇만원 이렇게 고급 모델도 있고 그런데 구형 같은 경우는 이 스킵 버튼이 있는데 신형은 이 스킵 버튼이 없어요. 이런 스킵 버튼만 있기 때문에 저는 버튼을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격도 더 저렴한 구형 제품을 오디오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형을 좀 더 추천드리고 뭐 IPTV를 컨트롤 한다든가 뭐 최신의 장비들이 더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신형 하모니를 쓰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전송이 다 되고 나면은 이제 해당 데이터가 리모컨에 들어가 있게 되고 버튼만 눌러서 해당 기종을 선택해서 볼륨, 여기 버튼, 웬만한 기본 버튼들이 내장으로 들어가고 특수한 버튼들은 이쪽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걸 눌러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쓰는 거에는 은근히 좀 이 제품도 약간 불편한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 개의 제품들이 등록되어 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만 등록해서 매크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을 설정을 시켜가지고 바로 편하게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다시 이따가 이 다음 내용에서 소개를 할 저가형 학습 리모컨에 등록 다시 학습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훨씬 더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모니는 LCD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좀 있는 거고 이게 흔들기만, 건들기만 해도 이게 LCD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터리 소모가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거를 학습용으로만 주로 사용을 하고 실제로 쓰는 거는 별도의 저가형 학습 리모컨만 사용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은 기기를 좀 많이 구입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금액 쪽으로도 부담되는 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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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